오늘은 시력증진과 항암효과를 지닌 가지 법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언론에서 가지를 건조시키면 암에 대한 항산화 효과는 최대 20배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하였고 또한 칼륨 성분은 14배 이상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브로콜리와 비트, 바나나 해조류 등에도 칼륨이 많은데 칼륨은 인체에 과도하게 많아진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므로 칼륨이 함유된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나트륨이 줄어들고 신장 건강에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말린가지는 눈 건강을 이롭게 하는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최대 9배 이상 풍부해져 각종 건강지수를 늘리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속의 노화를 방지하고 색소의 제압성을 촉진시켜 시력증진과 눈 건강을 이롭게 해주게 됩니다. 또한 색소의 밀도를 증가시켜 백내장과 농내장, 황반변성 등의 시력노화로부터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지는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있는 혈전을 녹이고 세포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혈관 속에서 응고하는 일이 적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혈관 손상과 염증에 의해 혈액의 정체와 응고성이 높아져 국소에서 혈전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혈전증을 말린가지로 분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지 자체에는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성분이 고로함이 되어 있는데 차로 만들어 먹었을 때 그 효과는 가장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식도암과 유방암, 대장암을 비롯해 8종의 암세포 증식을 막는다는 보고가 있었고 특히 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무려 80%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차로 만들어 현재 항암치료에 사용하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으며 충주의 60대 유방암 환자는 말린가지로 식수와 음식으로 활용해 먹고 암세포 전의를 막을 수 있었고 그 외에도 효과를 봤다는 치료 사례자들도 있었습니다. 가지차를 만들 때는 먼저 밭에서 채취하거나 구입한 가지를 깨끗이 씻은 후에 적당한 크기로 하나씩 썰어줍니다. 가지꼭지는 버리지 마시고 따로 분리해서 말리면 되고 통풍이 잘 되는 재반을 밑에 깔고 골고루 널어서 방그늘이나 햇볕에 오일 정도 건조를 시켜줍니다. 다 건조된 가지는 차나 찌개 및 볶음요리 등에 고루 쓸 수가 있고 말린가지를 찜솥해 한번 찐 후에 후라이팬에 덮어서 먹으면 그 맛과 향이 고소해지면서 물이 훨씬 더 잘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반나절 정도 그늘에서 말리면 되고 봉지에 담아 신선실에 저장해두면 되겠습니다. 가지차를 끓이실 때는 하루용량 3,5g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고 또는 한두개 정도 찻잔에 넣고 수시로 우려 마셔도 좋습니다. 약탕기에 물은 500ml를 넣으면 되고 말리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묻히는 경우가 있으니 가지를 한번 헹군 다음 끓여주시면 투명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에 냉증이 있으신 분은 따뜻한 성질의 대추 3개를 첨가하시면 중화가 되고 미지근하거나 매우 연하게 먹는 분은 물의 용량을 700ml 정도 더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특히 청기누설에서 암환자들은 종양성장을 막는 말린생강을 배앞해 먹으면 암을 예방하는데 더욱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30분 정도 팔팔 끓여서 하루 3일씩 식후에 한 잔씩 드시면 되고 다시 물을 붓고 재탕을 해서 끓여 마셔도 좋습니다. 가지차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장기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차 맛은 매우 고소하면서 약간 달고 중후한 맛입니다. 이외에 가지차는 지방분해로 다이어트 조절과 피로회복 각종 만성질환을 없애는 데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가지차를 하루 한 잔씩만 마셔도 충분한 영양과 수분 보충까지 골고루 챙길 수가 있습니다. 가지차는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냉증체질이 많이 먹으면 간혹 설사와 빈혈 증상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장질환 환자는 생가지 하루에 1개, 말린가지는 5,7g 내외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